아 젠장 학생 여러분 오늘 새로 전학 온 호구아트의 호구예요 시작해볼까 허허 오늘 수업은 아주 강력한 마법을 배우게 될 거다 아마 어떤 마법일지 궁금해할 호구들이 많을 텐데 오늘의 마법은 내가 40년 동안 연마해온 이 세탁마법이란다 이 마법만 마스터한다면 옷에 김치가 묻어도 더 이상 세탁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2번 호구와 3번 호구가 시범을 좀 보여 볼까 니 실력 좀 볼까 오 이거 세계의 대결인데 오늘의 세탁왕은 누가 될까 오우 씨X 깜짝이야 자 호구들아 싸워라 오 허우 허잇 허우 그게 아니야 다 틀렸어 니 주문에는 세제가 빠졌어 니 학점은 F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못난 놈 저 오늘 새로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도 넌 F야 오늘 세탁실기 시험에서 세제를 사용하지 않은 호구가 있다던데 내가 세제를 좀 빌려줄테니 새로 한번 도전해보겠나 시험을 다시 치다니 너 빼기라도 있냐 자 호구들아 싸워라 허우 오 허우 허잇 대단한데 허우 허우 옷이 깨끗해졌잖아 옷이 깨끗해졌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니 성적은 F다 니가 그렇게 드라이클리닝을 잘한다고 들었단다 혹시 우리 학생들도 좀 공짜로 해줄 수 있겠니 걱정마세요 선생님 내가 들어보니 우리 학교에 세탁장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구나 아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신다고요? 장학금을 주시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런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한 법이다 오늘 호구와트에 정식으로 발표하겠다 넌 F다 F다 야 너 또 F받았다며 너 F학점을 면하고 싶다면 새로운 마법을 통과해야 돼 그게 어떤 마법이죠? 바로 건물 발기술이란다 저 바로 치러 가겠어요 어디 건물 발기술 실력 좀 볼까? 건무르디움 발기요사 아니 이럴 수가 정말 훌륭해 아주 훌륭한데 자네 학점은 이제부터 F다 고저히 못 참겠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해했을까요? 너 때문에 돈 다 꼬랐다 아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중요한 질문 아니면 넌 뒤졌다 아 말씀하시죠 하이라이언에 가시는 길이시죠? 그렇습니다 음... 왜 그러십니까? 어 말투가 되게 딱딱하신 거 같아서요 너 때문에 고스톱 올인 당했는데 안 빡치겠냐? 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더니 이 예전 습관이 나왔네요 학교에 경비 서시던 분이랑 말투가 비슷했어요 그게 맞아 이 새끼? 예전에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그전에 아까부터 제 발을 빤히 보시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래 내가 니 발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찾아왔다 이 자식아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는데 이렇게 끝마는 부츠를 신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딴 걸 도대체 니가 왜 신경 쓰는 건데? 아 신고 벗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니가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디지겠다는 거야 그럼 하이라이언 도착할 때쯤 힘들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니 썩은 발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아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으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말을 해버렸네요 아 나 내가 뭔 줄 알라 했는데 이 집 초밥의 맛이 정말 끝내주는데 혹시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안 초밥의 비법은 짭쩔한 콧대까리를 말아서 초밥 밑에 살짝 붙이고 하얀색 물감을 바른 뒤 나의 입 냄새를 하아압! 이명 코딱지 초밥! 이 집의 코딱지 초밥이 그렇게 맛있다 하여 찾아왔소만 아니 당신은 요리계의 대부 요리계의 샛별 금발의 미친놈? 음... 날 알아보는구만 어디 한번 코딱지 초밥을 좀 꺼내와 보겠나?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맛있다는거지? 이럴수가 코딱지로 맞춘거니 거의 완벽에 가까워 게다가 콧물이 섞여서 그러지 밥도 총총해 자네 내가 스카웃하겠네? 그럼 내일부터 오전 9시까지 출근하거라 네 스승님!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호들갑인거지? 어디 한번... 헌이 형 젠장! 여긴가? 아 보호자분 오셨군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이제 전기치료만 마무리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안돼요! 보호자분 아직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저리 꺼져!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그만둬! 나 전기치료비 낼 돈 없단 말이야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 없다 이새끼야 전기세는 총 400만원이다 어? 어? 뿌르르잉? 아니 여보 당신 괜찮아? 음... 아... 당신 여전히 안 씻었네 미안해 그동안 내 냄새가 좀 심했지? 지금도 심해 내가 입으로는 숨 쉬지 말라고 했잖아 뭐라고? 말할 때도 입을 다물고 말해 그렇게 오래전부터 말해왔는데 오늘도 안 씻고 왔을 줄은 몰랐어 당신 얼굴에서 연기가 날 정도면 이제 씻어도 안 빠질 거야 냄새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어... 내가 씻을게 여보 안돼... 난 이 냄새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새끼야 내가 입 다물고 말하라고 했잖아 정신이 또 흐려진다 어... 내가 씻을게 여보 여보 안돼... 아이씨... 이 새끼야 뒤로 좀 꺼져 나 좀 죽자 난 내가 그렇게 냄새가 심한지 몰랐어 원래 당사자는 모르는 거야 진짜 간다 어... 여보 여보 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목소리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미안하면 제발 얼굴 좀 들이밀지마 계속 사바 세계로 돌아오게 되잖아 어떻게 죽었는데도 냄새가 나니 어...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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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우리 아들들 어서 학교 가야지 음... 음... 아니... 내가 왜 바닥에 있지? 아니 아버지... 제가 분명히 어제 거기서 잤는데... 우리 계란 일어났니? 네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바닥에 계란이 깨져 있는 줄 알았단다 음... 여보 당신은 왜 맨날 우리 계란을 바닥에서 재워요? 애가 바닥에서 맨날 자니까 저렇게 얼굴이 썩었잖아요 어서들 밥 먹으러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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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 머리 탈모는 유전인가요? 왜 저만 계란이죠? 아버지... 왜 자꾸 저보고 아버지라 부르시죠? 저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그럼 저 밖에 있는 옆연대는 누구 마누라지? 저 아주머니는 저희 집 가정부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계란이라 부르는 걸까? 그야 저도 모르죠 확실한 건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계란이 땡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아 계란 먹으러 가자꾸나 아버지 근데 그 옷 제 옷이에요 넌 애비가 니 옷을 좀 입었다고 이렇게 짜증낼 일이니? 넌 정말 예전부터 정말 싹퉁 머리가 없었어 매일 내 자리에서 잠이나 자고 말이야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을 다 보겠네 계란아 야자 타임은 여기까지 하자 정말 넌 아버지를 그냥 ATM기로 보는 거냐? 안 그래도 내 머리를 니가 다 가져가서 너무 짜증나 죽겠다 그만해라 했다 니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아직도 의자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죽고 싶으면 딱 한 번만 더 해봐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에 탈모가 심해져서 그런데 혹시 장갑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들을까봐 그런데 조금만 작게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모가 왔는데 장갑은 왜 구하시죠? 아 참 조금만 조금만 작게 말씀해주시지 탈모에 장갑이 도움이 되나요? 아 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그냥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음... 이 머리용 장갑은 더블X라지로 나오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나 이 새끼가 진짜... 좀 작게 좀 말해라 저 그걸로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 주문 좀 합시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네 뭐가 필요하시죠? 저 포크 좀 주세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포크... 손님 여긴 금년 구역입니다 어서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아주머니 저 비옷 좀 주세요 아니 20초 전에 구매하셨는데 또 필요하신가요? 그럼 우비 좀 주세요 이 호구는 뭐지? 오늘따라 손님들이 다 왜 이 모양이지? 오 저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잖아 좋아 오늘은 저 사람으로 매출을 올리는 거야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귀두컷 하러 왔는데 남성 컷들은 얼마죠? 오늘 장사는 접자 어? 문신이 벌써 끝난 건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니 뭐지? 나 이제 마취 풀렸는데 저도 마취가 풀려버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먼저 할진 정했겠지? 저 마취 좀 다시 해주세요 괜찮아 안 아플거야 아니 저건... 이거 기계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 가게는 돈이 없어서 바늘로 한단다 왜 저한테 먼저 오십니까? 일단 너부터 좀 하자 저는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로 좀 부탁드릴게요 싫다 내 마음대로 할거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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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 마음대로 그렇네 손님 문신 시술 끝났습니다 500만원만 내세요 너 이 새끼 눈알은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하동 어? 꿈이었잖아 오랜만에 해보는 몽정이었구먼 삐리 duh 어? 음 아주 좋아 양 학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저도 남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피부 관리도 좀 받아야 돼요 어서 3층 피부과로 올라가 보세요 이런 젠장 이런 더러운 모공은 처음 봐 도대체 세수를 언제 마지막으로 한거야? 아 오늘 빨리 퇴근할라 했는데 이 정도면 긴급이다 어서 원장님을 모셔와 그래 간호과장 날 불렀나? 저도 이렇게 더러운 피부는 처음 봐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데 임마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책은 주셔야죠 음... 이건 수술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제 이미 결제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어? 이미 받았다고? 그럼 어제 들어온 500만 원이 수술비였단 말인가? 저기 김과장 진짜 미안한데 내가 어제 그 돈으로 과자 사 먹는다고 다 써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와주지 않겠나? 아니 원장님은 왜 항상 수술비만 들어오면 과자를 사 드시는 거죠? 얼굴도 문어같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책임감이란 없는 건가요? 내가 문어 닮았다고? 문어? 원장님 지금 뒤에 환자가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듣기 전에 어서 빨리 해결책을 주세요 죄송한데 도대체 제 피부가 왜 저 모양인 거죠? 환자분 혹시 치료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원장님? 저기 원장님 지금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수술법을 알고 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 환불해줄 돈이 없다고요 아니 이럴 수가 지금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어 이봐 박 간호사 어서 가서 여드름 짜기를 가져오게 네 원장님 갑자기 원장님 왜 바뀌었지? 환자분 도대체 평소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보게 시리 환자 피부 상태 좀 브리핑해보게나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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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환자 피부가 아니라 박 간호사 자네 피부를 확대한 거네 젖대 나 잠시 교무실 좀 다녀올게 1분만 기다려줘 빨리 안 내려오면 나 먼저 PC방 가 있을게 어 알겠다 빨리 올게 친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난 분명히 시험을 잘 쳤는데 내 점수가 30점이 나왔어 나 교수님한테 좀 따져봐야겠어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봐 이 친구가 답안지를 밀려 쓴 게 내 탓은 아니지 않나? 자네가 좀 설득해주겠나? 교수님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적에 조작이 있었나요? 아 저 새끼도 똑같은 새끼구만 조작 같은 건 없었다 니 친구가 답안지를 밀려 쓴 거지 교수님 근데 왜 저는 20점입니까? 음 도저히 말로 안 되겠... 지지만 지지만 그럼 좋아 5점 더 주도록 하지 그걸로 택도 없어요 그럼 10점이면 되겠나? 아니 교수님 그럼 저도 10점만 더 주세요 왜 저 새끼만 주는데요? 노박이 자네는 10점 더 줘도 20점이니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네는 10점이면 F학점은 면할 수 있을 거야 노박이 자네는 몰라도 이 친구는 비전이 있어 그 정도면 인신 많이 쓴 거다 음 분명히 교수는 난데 우리 학생들은 왜 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나도 지금 30점이니 10점이면 여전히 F야 음 내 교수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나? 너희 둘이 점수를 합치면 40점이니 내가 각각 5점씩 주면 되지 않겠나? 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지 아니 그렇게 하면 나는 15점이 되고 내 친구는 35점이 되니 우리 둘 다 여전히 F잖아 이봐 그냥 쏴버려 어 잠깐만요 아악 꼬치치기 아악 좆됐다 근데 아주머니는 아까부터 누구신데 여기 계신 거죠?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포션 제작 좀 의뢰해도 될까요? 어떤 포션을 원하시죠?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한 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나 본데 혹시 눈치료제도 있을까요? 흠 혹시 아침마다 눈이 뻑뻑하고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흠 아무래도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치료제가 있어야 뭐 그게 어떤 약이죠? 아 내 말 끊지 마라 도란나 아 제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설사약입니다 뭐 바로 제작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도 여기 손님이라서 물약이 하나 필요한데 하나 구매가 가능할까요? 네 어떤 약이 필요하시죠? 저는 키 크는 약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그 약은 지금 할인 중인데 잘 오셨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군요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하죠? 글쎄요 저도 손님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흠 일단 물약을 사려면 우선이 PC방에서 나가는 게 어떨까요? 아 둘 다 손님이었네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하오 하오 하 하 하 호오 덴푸시로울 아랫도리가 웅장해진다 흠 나의 제자여 지금부터 마음속 수련을 위해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보자꾸나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어제 분명히 마음속 대화하기 숙제를 내줬을 텐데 연습하지 않았던 게냐 내가 이딴 걸 제자라고 그동안 가르쳤다니 정말이지 내 스스로가 한심스럽구나 이 기본적인 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앞으로 스승님 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죠? 스승님 숙제 내주신 대로 다 했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스승님 정말 아랫도리 같이 생기셨습니다 뭐지? 진짜 안 들리시는 건가? 아니 근데 잠깐 나는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쳐도 스승님의 말씀은 왜 안 들리는 거지? 분명히 뭔가 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표정인데 이 새끼들 또 지랄하네 저기 제자야 그냥 말로 하자 이 마음속 대화 이딴 거 안 되는 건갑다 뭐지 저 새끼? 저 새끼 사이비인가? 근데 나 방금 아랫도리인가 뭔가 이런 거 들은 거 같은데 ㅈ됐다 여기가 그 마을인가 보군 이봐 잠깐! 너 바지는 왜 열고 다니는 거야? 여긴 변태 출입금지 구역이야 바지에 단추가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혹시 이 벨트로는 부족할까요? 좋아 바지는 그렇다 쳐도 니 왼팔 너 한쪽 팔만 심하게 펌핑이 된 게 뭔가 수상적은데? 제 왼팔이 굵은 게 뭐가 수상하다는 거죠? 특히 악력근이 최대치로 펌핑이 된 게 뭔가 아 그건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 왼팔에 핏대가 서 있잖아 바른대로 말해라 너 방금까지 왼팔로 뭘 하고 온 거지? 이보게들 거기 무슨 일이 있는가? 누구지? 너 변태 같은데? 도대체 왼팔이 굵은 게 왜 변태라는 거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나도 왼손 장인이니까 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팔에 튜닝까지 했다네 죄송한데 뭘 편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쟤는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우린 본능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고 아니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팔은 왜 튜닝을 하신 거죠? 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날은 가끔씩 팔이랑 어깨가 동시에 아플 때가 아 이거 참 미치겠네 아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빨리 마을에 들여보내주세요 저 지금 똥 마렵단 말이에요 음... 그럼 같은 과가 아니란 말인가? 너 정말 변태가 아니라 이 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자넨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제가 변태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는데 왜 출입금지죠? 사실은 내가 이 말에 변태의장이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넌 변태가 아니니 출입시켜줄 수 없어 변태만 출입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그럼 제 왼팔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바로 이 중부지역 왼손장인 이번에 그래픽카드를 바꿨다던데 소식이 정말 빠르군요 나도 얼마 전에 20만원이나 주고 이 GTX260으로 갈아탔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라네 어머니 저는 RTX 3080TI에요 RTX? 그건 전철이름 같은데 나는 지금 그래픽카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세 저도 그래픽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음... 우리 큰 딸내미야 너도 그게 뭔지 들어봤니? 아니 어머니 요즘 3080TI가 최고인데 설마 아직 그걸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음... 그거 사주면 나도 마리오 한판만 하자 당연하죠 그럼 내가 어제 산 GTX는 사기당한 건가? 분명 제일 좋은 거라 해서 샀는데 그건 당근마켓 5만원에 올려도 안 팔려요 그게... 정말인가? 일단 사오면 어머니도 한번 보세요 어서 다녀오게 근데 마리오는 왜 하시는 거죠? 어머님은 요즘 게임을 모르시잖아 저도 RTX를 사볼까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우선 가사노박 형님을 불러볼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 맞다 에이 격 떨어지게 이번에도 너냐 CJ? 아이씨 무슨 지진 난 줄 알았네 이번에는 저 아니에요 동굴에서는 환기가 안 된다니까 아 오늘은 저 아니라니깐요 어? 뭐지? 설마... 저기 가루 아저씨 근데 바지 뒤쪽이 젖으셨는데요? 이 찐득거림은? 냄새를 보니 오늘도 참치 김밥을 드셨군요 아저씨 오늘은 지린 수준이 아니신데요? 얘들아 우선 집에 좀 들렀다오자 제발 부탁인데 이 마을에서는 비밀로 좀 해가오 꼭 좀 부탁하마 너희들 방금 동굴 속에서 지진이 난 것 같던데 괜찮니? 이 아저씨 바지 똥 샀어요 아 나 이 벌레 같은 자식들 진짜 이보게 자네 자네 깻잎농쟁이라고 들어봤나? 그게 뭐죠? 니 새끼 맨날 여자친구 있는 척 하더니 역시 모태솔로가 맘 바보구만 예를 들면 자네 여자친구가 이 깻잎을 집었는데 하필 깻잎들이 붙어있는 바람에 자네가 아닌 자네 친구가 그 깻잎을 젓가락으로 대신 떼주는 거지 음... 자네는 이럴 경우 질투심이 나겠는가? 음... 그 깻잎 맛있겠는데요? 아니 묻는 말이나 대답해라 이 빡대가리야 혹시 깻잎 떼준 사람이 남자인가요? 바로 그게 문제야 니 여자친구는 니 바로 옆에 앉아있고 그 친구는 남자애야 그 남자애가 잘생겼나요? 걔는 원빈이야 그렇다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아니 니가 말하는 원빈 말고 그렇다면 질투가 좀 나겠는데요? 왜 질투가 나지? 그래도 원빈 정도면 제 이상형인데 차라리 제 걸 떼줬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 뭐지? 그럼 반대로 묻겠네 만약 자네 옆에 여자친구가 앉아있는데 반대편에 여자애가 자네 깻잎을 떼주면 어땠겠는가? 그 여자가 제 깻잎을 뗀 다음 자기가 먹는 건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임마 아니 저에게는 중요해요 그 깻잎은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떼주는 거라고 치자 음… 근데 제 걸 떼준 여자는 누굴 닮았죠? 그냥 된장찌개 닮았다 이 새끼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닮았으니 기분은 좋겠는데요? 그래 너는 좋을지 몰라도 니 여자친구는 질투를 좀 하겠지? 아니요 왜지? 왜냐면 제 여자친구도 아까 원빈이 떼줬으니까요 이 새끼 말귀가 전혀 안 통하는 거 같은데 뭔가 일리는 있네 누가 뭐래도 당신들은 선을 넘었어 바로 그거야 누가 당신들 월급을 주는지 까먹은 건 아니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도적들한테 죽었을 놈들이 뭐라고? 크라스나즈나미 언니로 도망친 다음 새 주인님 신발이나 핥을 놈들이야 주인님 신발 종류가 뭐지? 초단이다 이 새끼야 어? 그럼 나 핥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도 한번 핥아볼까? 이봐 친구들 다들 문명인들처럼 말로 좀 해결하세 입 닥쳐 누군데 멋대로 끼어들고 지랄이야 난 니 아버지잖아 아, 아버지? 상인 경비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핥아야돼 다들 내 말을 듣게 아버지 앞장 서시죠 오히려 젠장 하느님 제발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안 나온다 여기 화장실이 없잖아 바지에 싸야하네? 아니 저분들은 누구지? 저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덩치들이 너무 세보여서 도저히 못 물어보겠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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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화장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봐 친구 방금 저 동물이 화장실이라 그랬어 저건 화장실 바지에 쌌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네 아이고 시원하다 너희들 갈아입을 바지는 있냐? 아니 저 동물들의 흐름을 따라가면 물이 나올 거야 거기 가서 씻자 그럼 너만 믿고 나도 싼다 비상이다 빨리 출발해야 돼 자 두배치 어서 함선에 다시 올라타 bud 봐봐 뭐 이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